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소노프의 직비 브릿지 울트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메터 로고 보이시죠? 이 직비 브릿지 울트라는 메터 브릿지로 작동을 하는 직비 허브입니다 이 허브에 소노프 직비 제품을 연결하고 스마트 싱스나 애플 홈킷, 구글홈, 알렉사, HA 같은 플랫폼에 메터 브릿지로 등록을 하면 직비 브릿지 울트라에 연결된 소노프 제품들도 같이 등록이 되는 거죠 소노프의 직비 브릿지는 울트라 버전 말고 프로 버전도 있는데요 비교표를 잠깐 보면 울트라 버전의 하드웨어 스펙이 월등하고요 프로 버전은 와이파이 연결만 되고 울트라는 와이파이랑 유선 연결 모두 지원을 합니다 서브 디바이스도 울트라는 32개 그리고 직비 라우터들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56개 프로 버전은 26개의 직비 라우터들이 있으면 128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터 브릿지는 울트라 버전만 지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노프 직비 브릿지를 구입하실 거면 울트라 버전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스 열어볼게요 설명서가 있고요 충전 케이블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위쪽에 소노프 로고가 있고요 윗면에 이렇게 버튼이 눌릴 것처럼 생겼는데 그냥 디자인이네요 아래쪽에는 경보음을 울리는 스피커 구멍도 있고요 뒷면에는 세팅 버튼하고 이더넷 단자 그리고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죠? 자 이제 앱에 연결해 볼 건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2위 링크 앱을 받으면 됩니다 앱에 들어가서 디바이스 추가를 하고 검색을 하면 아주 쉽게 연결이 되고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다른 건 딱히 볼 건 없는데 파일럿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터보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최대 200m까지 통신을 한다고 해요 직비 신호가 강력해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비 브릿지 울트라에 손오프 직비 스위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치 추가를 하고 조금 기다리면 스위치가 연결이 되죠 자 앱으로도 잘 작동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이 잘 되죠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직비 브릿지 울트라를 메터로 다른 플랫폼에 연결해 볼 거예요 설정에서 메터 메뉴에 가보면 위쪽에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메터 코드가 생성이 되죠 이 코드를 가지고 다른 플랫폼에 메터로 연결하는 겁니다 메터 생태계를 운영하려면 각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메터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싱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코드를 복사하고 스마트 싱스 앱을 열어서 기기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메터를 선택하고 QR 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복사한 코드를 입력해주면 메터 컨트롤러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손오프 직비 브릿지 울트라가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연결했던 직비 스위치도 같이 딸려왔죠 제어를 해보면 스마트 싱스 앱에서도 아주 잘 작동합니다 스위치를 직접 눌러도 상태 반영이 잘 되고요 이번에는 애플 홈킷도 해볼까요 애플 홈킷에 연결하기 위해서도 메터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플 TV 4K 이더넷 버전을 가지고 있죠 기기 추가를 하고 메터 코드를 촬영하면 이렇게 바로 브릿지로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위치도 같이 딸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동 테스트를 해보면 애플 홈킷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2위 링크 앱하고 애플 홈킷 스마트 싱스 테스트해본 모든 앱에서 문제가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명령도 시리나 비쿠이나 구그룹이나 알텍사나 내가 원하는 AI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메터의 장점이죠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53.91달러 알리에서는 84,000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손오프의 직비 브릿지 울트라를 살펴봤습니다 이 허브를 지원하는 메터 장치들은 화면에 보이는 장치들인데 앞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